올해 첫 도의회 임시회, 첫날부터 누리예산을 놓고 시끄러웠습니다. 김양희 의원의 집중포화에 김병우 교육감이 인신공격이라고 맞서며 대집행부의 질문은 본질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정재현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누리예산 강제 편성에 반발해 도의회를 정면 비판했던 김병우 충북교육감. 이시종 저격수로 알려진 김양희 도의원이 나섰습니다. 이 봄에 전과를 붙이고 다니는 중입니다.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그 과오를 싣기 위해 반성하고 노력하는 게 마땅합니다. SNS를 이용해 도의회와 도를 잇따라 공격한 김교육감에 대한 비난 수위가 높아지자 김교육감은 발끈했습니다. 돈교태가 무색할 정도로 기이한 행보를 하고 계십니다. 국어교사 출신 교육감님 맞죠? 인신공격성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잇딴 공격에 이어 보육대련의 책임을 지라는 데 대해서는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책임감은 느끼십니까? 책임을 왜 교육감한테 묻는지 정말 야속합니다. 결국 새해 첫 도의회 임시회는 대화와 설득, 타협 대신 각자 할 말만 하다 끝나버렸습니다. 도민들이 바라는 건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는 공방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피해를 입는 사태만은 막을 수 있도록 지혜로운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